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매운 갈비찜, 그리고 잡채, 배추김치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매운 갈비찜, 그리고 매운 갈비찜, 이곳에서 매운 갈비찜, 고춧가루, 매운 갈비찜이 오묘한 갈비찜이 있어요.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가 부딪히는 소스 치즈가 부딪히는 오븐이라고 생각해요 치즈가 부딪히는 소스 치즈가 부딪히는 소스 치즈는 소스 치즈가 부딪히는 소스 고기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고기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CCC 와우 팽이버섯 믹사 새콤한 새콤한 맛 고춧가루 이렇게 젓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살이 부스러져요 그리고 게르르 염과 함께 견뎌 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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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챠 쌀떡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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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계란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